네, 사전에 리딩을 같이 많이 해봤어요. 몇 번. 그래서 친구가 하는 어린정은 역할은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근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 리딩할 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아 저는 밝은 모습을 저런 식으로 표현해내는구나 라든지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중간중간 비슷한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그렇게 표현해도 될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용도해두고 있으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채연이랑 우리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얘기를 나누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친구가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떤 개인적인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공유하기에는 이 친구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옆에서 감독님이랑 얘기할 때 저도 같이 듣고요. 네, 그런 편이었습니다. 저도 리딩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속도가 없고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 듣는 게 뭔가 주제 이렇게 듣는 게 정리되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